아...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피허... 새로운 기벽... 무신앙 신앙...신앙을 잃어버렸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산 레벨 5가 늘어나는 와중에 메르르가 좋은거 생겼지 엘리치 이거 고정해 줍시다 그리고 질병장 이런거 괜찮나? 이거 명중이나 묶을까요? 명중 괜찮은데 이거 원거리기술 명중 그리고 악령에 빙의되었다고 믿음 이게 뭘까 대체 질병저항 이것도 상나고 질병저항 그냥 뭐 잘 모르니까 버리자 장신구는 이거 되게 좋아보이는데 문제는 내가 자기 없네 살 만한게 없다 괴인도 없고 괴인을 내가 초반에 너무 쫓아냈더니 애들이 괴인이 안와 이제 소문나물었어 이제 슬슬 빨갱이들이 많이 생겨서 옆에 44개 와 증서 증서 많이 모아야되고 초상화도 많이 모아야되고 문장도 많이 흉상만 흉상이 이제 어디 쓰이냐 흉상이 이런데 쓰이는구나 흉상을 좀 바꿀까 너무 안 쓰이는데 흉상이 나중에 업계도 할 때 바꿉시다 어차피 두개 다 해야되잖아 두개 다 해야되 무기부터 하면은 44 돈은 지금 이제 다시 좀 많아졌는데 문장이 없네 이제 가장 어두워 가장 어두워 가장 어두워 호통치는 예언자 아 예언자 너무 무서운데 이거 예언자가 맨 뒤에서 그 벽 뒤에 숨아가지고 소리 지르는 애 아니야 그리고 그 뭐야 돌 떨어뜨리고 겁나 빡세 근데 지금 그래 데미지 버프니까 기회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댕댕이랑 이렇게 가면 딜이 되려나 표시계 표시 찍고 때리면은 괜찮아 해드리는데 암열이 문제네 암열을 누구라지 암열은 진보가 없는데 쌍댕댕 갈까 쌍댕댕에서 한명이 탱커 댕댕이 하고 탱커랑 표시기 셔틀하고 다른 한명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폐허라서 출혈이 출혈이 아예 안먹힐텐데 깡델를 왜게 되려나 스탄드업 부족하고 부족하고 얘도 안되고 아니면은 노상강도가 할까 우상강도가 우상강도가 지주 하하 야 졸업할 때 됐지 이제 둘중에 폐허에 더 괜찮은 애가 피에 인간 얘가 그나마 괜찮은데 참 애들 아직 풀케어가 아니라 이것까지 해주면은 괜찮을 겁니다 옆에 한 번 주죠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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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를 교활함 배기? 아니면은 포도탄? 포탄은 이게 크리가 너무 안떠져가지고 교활하면 교활로 가자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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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키를 놔야 되는데 심판 광희가 얘들 표식이 회피지 회피 감속 얘는 방어 감속 광희보단 광채가 낫겠다 아따 돈 다 어디갔냐 아까 분명히 좀 많았는데 돈이 돈이 분명히 많았는데 다 사라졌어 마지막 점검하고 템 껴주고 아 근데 이거 이거 권봉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애 회피 피하면 피할수록 좋습니다 이 친구는 힐러로 가는거니까 이걸 끼고 그리고 얘가 지금 주력 딜이거든 이렇게 껴주자 속도 올리고 딜 올리고 아 지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 지도 가져가야 되는데 부정 반지 부정 차단의 반지 그래 저기 요게 부정함이구나 맞아 아 지도 가져가야 되는데 명준이 나오려나 이게 이렇게 껴줄까 이렇게 껴줄까 안 맞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서 안 맞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서 아 몰라 아 보스전이니까 낭낭하게 챙겨갑시다 낭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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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강도가 노상강도가 선봉해 안 써도 될 것 같아 서도 되고 안 서도 돼 어차피 비밀문이다 근데 보스가 위치가 어디일까 아 이거 되게 맵이 리사이클링이야 아니 여기일 수도 있고 적일 수 있습니다 또 차별 군덕 협의 잘한다 협의 잘한다 조사 저지둔 이 이 이 이 이 흔둥이가야! 무차비야! 와 아프다 스트레스가 쌓이네 맞아가지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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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라이 그 같은데 지금 나도 왼쪽 기대해봅니다 정찰! 아 안 돼 정찰을 꼬루깔루 빨다보니까 정찰이 안 뜨면 너무 답답하네 아 해골 지지간이다 정찰이 안 뜨면 소장의 일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딜이 미쳤구만 아주 나는 살맛나? 역시 용경이야 이름을 아주 매섭게 지었더니 어 정살 쪘다 제발 제발 보스보스보스보스보스보스보 가봐야되네 진짜 애매한 상황이구 임벤 꼬라지하고는... 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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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제발, 제발 제발 정찰면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찾았다 다섯방지 다섯방지 방어를 올려줄까? 다섯방지 다섯방지 총기 손질에 방어하지 다섯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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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독때문에 내가 이걸 안팔았지 저게 겁나 짱나기 때문에 마다 버렸네 에피 걸려라 저격수 오호 좋아 역시 에피 아 이거 좀 위험하다 하나는 맞아줘도 아하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역시 한번 상대해보내는 어떤 패턴인지 아닌가 좋아좋아 악마라니 파밍 가볼까 패턴을 다 아니까 할배나 이 징표 찍어서 아군 지켜주는게 보스에서 너무 좋네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이 와중에 치명타 맞은거 으어쒸어육 아프게 때려 미친 아 얘 피통이 커즈어가지고 아 뭐야 죽어버렸는데 오잉? 뜬금없이 탭이 나왔다 이제 개밥 그냥 버리고 다음 턴에 힐 좀 해야겠네 탄산을 끈다니 오늘 탄산 암마신 했어요 율모차 율모차란다 유자차 마시고 사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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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사비찌 사비찌 주창 와 나 짱난 놈이 세 아무나 맞아라 딜이 개쎄 이 라인도 괜찮은데? 이 라인 업도? 얘가 회피팅 해주고 스턴도 써주고 징폐도 찍어주고 나쁘지 않은데? 이거 보조일도 해주고 전투가 또 생겼네 왜 자꾸 왜 자꾸 생기냐 이거 짱나게 좋아서 진다 쉐 와 이게 버프바를 이긴 해도 저꾸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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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12개 일반 템은 거르고 내가 지금 열쇠는 절대 버리면 안되고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해독제를 버리십시오 내가 문장 맨날 12개씩 가져다니면서 멸시했더니 아 안내하지마 물질광 버려야겠다 얘가 정신을 못차리니 삽은 필요하면은 중간에 그냥 버리면 되잖아 무일이 지자리 120% 중 아냐 지자리 걸립니다 이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약간 부족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알찬 파밍 아닌가? 이 정도면? 아 장애물 있네 가야겠다 강제로 돌아가게 하네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무슨 날? 그리고 이제... 어둠이 도미니언을 지키고 흙은 죽은 게 아니라 이거 정도만은 나는 알차다 할 수 있지 많이 들고 갔어 이 정도면 되게 조금이지만 알차게 12,000원 들고 왔는데 문장 진짜 많이 들고 흐흐흐흐 개말 챙겼어 48개 게임 아 적사병 뭐야 이거 단식가 기도실 명상실 이거 왜 자꾸 뜨냐 어 이거 6렙이 최고렙 같은데 이제 5렙이 되게 많아졌어 이제 슬슬 아마 내일이면은 이거 업그레이드 다 할 돈 모이면은 업그레이드 다 하고 이제 거의 갈 수 있겠다 에헤이 에헤이 혼자 모이 어에 김치 예 펄 그러어 세 글 음... 기병 묶어주레가 있나? 아 날랜 손놀림 있네 속도 첫번째 차례 부정함 이거는 빼야되고 날랜 손놀림을... 아 이거를 할필 없을것 같애 좋긴한데 고정시킬정도로 좋은건 아닌것 같애 내가 돈이 막 무한이 아니라서 안정적 차라리 용계형 안정적이랑 물진광을 좀 거쳐주자 적사병 적사병 아 신병 핫산 공포증 광 공포증 광 민감증 와 완전 개쓰레기네 슈퍼 쓰레기급 공포증 이걸 좀 초반부터 돌렸으면은 좀 더 빨리 안정화됐을텐데 그치 ㄷㄷ 타기 저 저 이영 이영 딱히 뭐 감사합니다.